자 삼성이 참 잘해야 되죠. 대한민국 주식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8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삼성전자가 3%대 오늘은 조금 회복됐습니다마는 삼성전자 비명의 코스피가 2700승이 붕괴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로이타 동신이 보도를 한 모양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검증을 받고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가 엔비디아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로이타가 보도하기로는 빨렬 문제하고 전력의 과다 소비 문제 때문이다. 성인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에 대한 고대역풍 메모리 hbm의 납품 일정이 점점점점점 늦어질 전망이다. 그게 결정기획 다격을 준 것 같네요. 삼성은 지난해부터 hbm3 4세대 hbm3 5세대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최근 3단에 8단 12단 hbm3 5세대 칩에 대한 테스트 실패 결과가 4월달에 나왔다. 물론 삼성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엔비디아 측에 통과를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제 보시다시피 이런 실리콘 관통 tsb라는 기술을 가지고 도로망을 24개씩 이런 뚫은 것을 이렇게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트 이 파트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6세대는 이렇게 이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데 이 부분에서 4세대 상품하고 5세대 상품을 모두 다 납품을 못하게 된 거죠. 삼성전자가. 삼성답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낙점을 받지 못한 삼성 hbm3 5세대 제품 올해 제품 공급 가능할까 거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품질관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 내용이거든요. 삼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로이통신이 보도한 것은 엔비디아의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시제품에서 발열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력 과다 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가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 업계에서는 삼성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패키징 공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삼성전자는 뭐 그거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가 강조한 TC-NCF 기술은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으로 hbm의 고층으로 진화할수록 휘어지는 문제를 제하는 강점이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3 8단과 12단 패키지 공정의 품질관리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절대 강자였던 이로 삼성전자가 적용한 기술이 무조건 적합할 거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TC-NCF 기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권석준 성대 화학공학과 교수가 8단 이상은 고대역풍 메모리의 hbm을 패키징하는 실리콘 관통정극이 핵심인데 삼성전자는 8단에서 양산품질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12단에서도 고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TC-NCF 계열은 원리상 여러 층으로 갈수록 유리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패키징의 수율이 잘 잡히지 않아 고단으로 가는 것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로 엊그제 sk하이닉스의 여러분들 수장이 파이낸셜타임스하고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수율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성대 교수가 지적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는 hbm 외에도 전통적으로 1등 지배를 유지하던 ddr5와 같은 선단 d램 분야에서도 수율이 전화되는 등 예저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3 5세대 샘플의 전력 사용량이 sk하이닉스보다 2배 이상 많아서 여러 고객사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가 지난달부터 돌았다. 삼성 hbm3 5세대의 발열과 전력 송우락 문제로 전력 대비 성능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간에 계속해서 단신 기사로 보도됐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20만원대를 돌파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에서 7만원대로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로부터 독점증만 받는다면 가격 조정이 가능할까요 물론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이원화 하겠죠. 그런데 지금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지체가 되고 있는 이유는 가격 협상용 일수도 있지만 이런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을 못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이제 가한도란 님이 잘 의견을 남기셨는데 SK가 2014년부터 고대역품 매물이 개발에 나섰고 삼성도 따라 나섰지만 2019년이 삼성이 팀을 해체한 것이 지금의 기술격차를 낳았습니다. 한 발 앞서서 SK와 대만 반도체가 주도하는 엔비디아 AI 반도체 삼성이 조만간 패스트 팔로우의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로직다이 패키징 캐파 등의 삼성이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베이스 로직다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대만계가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면 타도 삼성 이후에 답이 없습니다. 삼성이 모바일 기기에 사용하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엑시노스가 고질적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갤럭시 S24의 성공적으로 부활한 것을 보게 되면 HBM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다 뒤처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나쁜 결정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오늘 제가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업계 전문가들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또 성균관대학교 여러분들 화학공학과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HBM 4세대 5세대 제품을 하나도 엔비디아는 제품 공급을 못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그러니까 만일 제품에 전혀 하자가 없었으면 가격 내고를 해가지고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수주를 두 군데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런데 그 한쪽이 계속해서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SK하이닉스와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는 기회가 길어진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이 이제 콜컴 에서 여러분들 가장 두뇌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같은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콜컴 제품을 납품받아 쓰다가 자체 개발한 그런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엑시노스를 탑재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발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나 그 문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 번 찾아보니까 이게 2023년 또 1월 달에 문제가 됐네요. 보시게 되면 갤럭시 22 발열에 놀란 삼성 2년간 엑시노스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두뇌 역할하는 핵심 부품인데 콜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그런 제품을 쓰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이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체 개발했는데 이게 2023년 1월 19일 기사거든요. 이제 S22에 S23하고 24에서는 일체 엑시노스를 쓰지 않고 콜컴 여러분들 AP만 사용하다가 이 모바일 AP는 연산 기능을 담당하는 CPU, GPU, 인공지능 영상을 만든 NPU와 통신 모뎀, 고스톤 이미지 처리 장치 등 하나의 칩에 포함하는 시스템 반도체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기사를 보니까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나오네요. 이게 2024년 3월 10일 발열로 그동안 외면을 받던 엑시노스 황골탈퇴 S24부터 본격적으로 탑재 가능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플러스 엑시노스 S24 시리즈에 탑재되면서 올해부터는 출야량이 늘어날 것 같다. 발열 문제, 전력 소모 문제 이 문제는 아주 전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즉, 전력 소모 문제 이 문제입니다. 아멘